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사도 제사지만 사기차 가지고 결혼하는 것들 전부 다 끌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무려 제사가 열 번 그거 다 없앤다고 해서 그 말 믿고 결혼까지 했던 건데 이제는 네 차례다 라는 미친 시무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네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원제 제사를 없앤다고 하더니 나보고 물려받아라 그냥 친정에 왔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해서 지금 친정에 왔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연애를 했고 또 사랑했던 남자지만 집에 제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프로포즈 했을 때 그대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제사가 너무 싫다. 절대 그거 하고 싶지가 않다. 이랬더니 바로 알겠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요. 전날 저희 엄마가 제사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아빠는 이걸 또 늘 미안해했으며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다 없애버렸어요.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없애버리겠다는 그 제사를 안 없앴고 이제는 저더러 물려받으랍니다. 글쎄 아니 미친 돌았나 진짜 이게 뭐 제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물려받긴 뭘 물려받아 게다가 내 조선도 치가 딸렸는데 내가 이걸 왜 하냐고 여하튼 제목처럼 저는 지금 친정에 온 상태고요. 이 새끼랑 이혼할 생각으로 미친 듯이 싸우다가 차단했어요. 당연히 이혼할 거고 그럴 생각으로 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는 이게 사기결혼이라고 보는데요. 법으로 그게 되는 건지 즉 유책이 되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써봐요.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당시 그렇게 돌아간 남친 지금의 남편이죠. 이 말을 시어머니한테 전했고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사를 없애기로.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결혼진행도 했던 거고 또 시어머니 역시 분명 제사를 없앤다고 직접 말을 했거든요. 그것도 상견례 때 제가 확인차 물어봤던 저희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 너희들 저녁 먹으러 와라 이래가지고 갔더니 헐 글쎄 올해까지만 제사를 본인이 할 테니까 내년부터는 네가 물려받아가지고 해라 이러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제사 완전히 다 없앤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러더니 이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부라리며 너도 이제야 우리 집 사람이 됐으면 무조건 여기 머물 따라야지. 그게 뭔 소리냐. 변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개미친 씨... 이런 소리를 합니다. 더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다 잡고 예전 저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하고 바로 나와서 부모님 댁으로 왔어요. 두 시간 걸립니다. 예고도 없이 딸내미가 찾아오니까 저희 부모님 당연히 놀라셨죠? 해서 그간 있었던 일 다 말씀드리고 나 그냥 안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막말로 제사가 뭐 한두 번이면 이해라도 해보겠지만 명절 포함해서 적어도 열 번 정도 하거든요. 이집이 제가 알아요. 오래 살겠으니까 그리고 이걸 아니까 결혼도 안 한다고 했던 거고 근데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 조건을 수용한다 해서 결혼한 건데 이건 뭡니까? 그냥 사기친 거잖아요. 맞죠? 특히 남편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고 만약 어머님이 안 없으면 본인이 없앨 거라고 혼장담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발 결혼하자고 싹싹 비는 걸 보이길래 그래 이 정도면 진심이겠구나. 싶어가지고 그걸 믿고 한 거였어요. 제가 바보 등신이죠. 와 뭐 이런 거지 같은 놈이 다 있어. 특히 인간 제가 거길 빠져나오니까 허겁지겁 달아나오면서 아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이러면서 손목을 붙잡는데 그냥 이 자식이랑 몸이 닿는 것도 싫은 거야.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여기 체안이 있다. 나 좀 도와줘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겨우 손을 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집으로 오는 내내 톡으로 개소리를 합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혹시라도 너 이렇게 말해놓고 약속 안 지키면 나는 그냥 바로 이혼이다. 몇 번이나 못을 박았거든요. 미친 걸까요? 아니 인간 내 성격을 모르는 거 아니거든. 근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이제 도장 다 찍었으니까 이혼하는 게 무서워서 성질 못 부리겠지. 이딴 마음으로 저 연맥인 거 맞죠? 너무 화가 나요. 다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단 1초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궁금해요. 이거 정말 소송 가능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뒤에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래 요즘 세상 제사 열 번이면 장가 죽어도 못 가지. 그래서 뻥을 치고 결혼한 거요. 선녀와 나뭇꾼처럼 아기라도 한 선언 낳고 나서 말을 하던가. 끌끌 끌끌 근데 쓴이 성격에 애가 넷이라도 이혼할 것 같아요. 그래 잘했네. 아직 애 없을 때 얼른 정리해버려요. 댓글 쓴이 성격 진짜 화끈하다. 아닌 건 죽어도 아닌 사람인 거네. 끌끌 끌 잘못 걸렸어. 2번 야 제사로 사기치는 거 진짜 신박하다. 아니 저게 진짜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걸까. 와 미치겠다. 3번 아니 저 미친 알매 나이가 뭐 한 백 살은 되는 거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우리 집 사람이다. 아 진짜 싫어. 4번 바로 이 거지같은 유교 성리학으로 조선이 망한 거죠. 제사 이건 그냥 죽은 사람이 산 사람들을 못살게 하는 꼬라지밖에 안 돼요. 한심한 건지 무식한 건지 이젠 그게 구분도 안 될 지경이라니까. 5번 제사가 10번 나는 그래 이거 무섭지 근데 이거보다도 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 말이야. 이제 결혼도 했는데 니가 뭐 어쩔 거냐 이 거지같은 신부가 훨씬 더 소름돋고 괘씸해요. 특히 이게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한 저 썩은 종자들의 새틀 같은 가벼움에 웃음이 다 나온다. 끌 끌 6번 제사 10번 이거 다 지낸다 하면 엄마 제사 10번 이거 다 지내겠다고 하면 이 아들 님이 죽어도 결혼 못 해요 엄마 제발 부탁이니까 상견내대만 이라도 말 좀 맞춰줘 우리 사기 한번 쳐보자고 이 지랄 해서 말 맞춰서 결혼 하고 나니까 이제 니가 뭐 어쩌겠냐 제사를 지내자 이런 거네 야 이게 사기 결혼 이지 뭐가 사기 결혼 이겠어요 법으로 될 것 같은데 7번 제사를 아예 안 지내는 서양 국가들 중에 잘 사는 나라 되게 많지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게 제사 열심히 지낸다고 조상이 보살표 주르니 뭐니 어쩌니 복을 주니 이거 싹 다 개소리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도 제사 그딴 안 지내요 그래도 남보다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아 9번 저흰가는 그냥 애 없을 때 정리하는 게 백배 천배 나아요 뭐 쓴이 성격 보니까 저거랑 애 낳을 일도 없겠지만 어쨌든 10번 이거 보니까 예전에 올라온 글 기억내 한다 집안 며느리를 다 이혼하고 도망가고 없으니까 그 집안 제사 싸그리 없어져버린 거 끌 끌 끌 끌 이거 제가 올린 건데 제가 찾아보고 있으면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두 번째 제 외사촌 동생이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외사촌 동생이 저희 작은 외삼촌 아들이에요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이하 편의상 그냥 동생이라고 씁니다 남자고 당연히 아들이니까 6살 연상의 여자와 결혼 5년차 됐어요 그리고 아들도 하나 있는데 이제 겨우 4살입니다 저는 그동안 얘가 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소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 그 올케가 아니 그 미친 여자가 밖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가지고는 대뜸 고백하기를 자기가 과거에 결혼을 한번 했었고 거기다 벌써 14살 중학생 딸내미가 있다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친정 부모님이 자기들 사위한테 안 들키게 몰래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혼인 기록이 있을 텐데 그걸 왜 모를 수가 있냐 이러면 이게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먼저 낳았고 식을 올랐는데 혼인 신고는 끝까지 안 했다고 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전남편과 같이 한 4년 정도 살았다고 하네요 여하튼 이것 때문에 동생은 말 그대로 정신이 붕괴돼 버렸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정말 어쩔 줄은 몰라서 하루하루 고통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건 그 여자 태도예요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지가 더 큰소리 치고 깽판을 치는 것도 모자라 집에서 나가라고 했답니다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닐까요 여하튼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되레 이렇게 적반하자고로 나오니까 동생도 완전히 정떨어져가지고 못 살겠다 갈라서자 이랬고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 했대요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니 이번엔 장인과 장모가 찾아와가지고 같은 사기꾼들이죠 울고 불고 붙잡고 진짜 집안이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동생이 되게 성실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만약 얘가 내 친동생이었으면 내가 다 죽였지 아니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걸 몰랐나 싶고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혼은 확실하고 다만 소송을 걸지 안 걸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여하튼 궁금해요 혹시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데요 이 집에서 왜 나가라고 했는지 이유 나옵니다 댓글 1번 저랑 먼 친척 중에 더 황당한 사기결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애결혼이었는데요 결혼하고 1년도 안되서 남자가 그러니까 제 친척이 출장을 간 사이에 여자가 전세금을 빼가지고 잠적을 해버린거에요 해외는 아니고 어디 멀리 지방으로 숨은 것 같다는데 남자가 반쯤 어린아이가 여자를 미친듯이 찾아 돌아다녔지만 이게 그래요 아예 작정하고 작정하고 계획을 하고 숨어버리니까 못 찾더라구 2번 무기지 무기로 들이대면서 계속 돈을 요구하는거에요 얘 진짜 미쳐버리려고 하더라구 지금은 소식 끊어진게 한 4년되서 최근은 모르지만 뭐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을 낳고 살다가 이혼한 여잔데 이혼하고 바로 외국으로 나가 교포 남자를 만났고 이번에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구요 그리고 이 남자도 그래요 여자가 처녀인줄 알고 결혼한답니다 미친것들 너무 많아요 대댓글쓰니 아참 제가 이거 깜빡하고 얘기를 안했는데 자기들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시댁에 찾아와가지고 대출을 좀 해달라며 엄청나게 쫄랐고 그렇게 돈 받아서 입주를 하니까 얼마 안되서 딸내미를 데려온거래요 이제 다 같이 살거라고 집을 뺏겠다는거죠 나가라 이거 아니야 야 대댓글 헐 완전히 미쳤네 아니 뭐 이런 뻔뻔한게 다 있어 4번 제가 아는 여자는 미혼모고 딸까지 낳았는데 그걸 속여서 의사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딸은 자기 부모님 호적에 올린거죠 당연히 남자랑 시댁은 이런 사실을 아예 모릅니다 아니 그나저나 친정에 오갈때 지 딸내미 얼굴 어떻게 보는거야 자기 딸보고 동생이라 할거 아니야 미친 5번 저 아는 사람은 여동생이 신혼 1년만에 이혼했는데요 이게 혼인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재혼했는데 그 남자는 자기 아내가 이미 다녀온 이혼녀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죠 왜 속였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숨길 수가 있냐 결혼식에 친척들이 모이면 누구든 말실수를 하던 해가지고 좀 알려질거 아니냐 이랬더니 간소의 하자 해가지고 입단속이 가능한 그런 친척들만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야 애를 낳은건 아니지만 이건 그냥 사기죠 저같으면 평생 덜덜덜 떨면서 살거 같은데 입단속을 시켰다고 어찌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난년이요 6번 제 지인 중에도 하나 있습니다 본가를 하려고 집도 하나 이미 얻었는데 여자가 제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거에요 이래가지고 얻어놨던 집을 팔고 대신 본가를 리모델링 한거죠 집에 새 식구 들어온다고 아주 싹 뜯어 고쳤는데 미친게 결혼 단 하루만에 분가할거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결국엔 원룸 얻어서 분가를 했대요 그리고 계속 혼신구를 피하길래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알아봤더니 헐 이미 이혼 경력이 있네 그 후로 여자는 싸우기만 하며 집을 쳐 기어 나갔고 팽팽 놀면서 생활비로 300만원 받으면 그걸 진정했었어요 처가 댁에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갔지만 장모는 도박 중독에 장인과 별거 한지 이미 20년 된 상태였답니다 그래도 자기가 선택한 여자라며 참고 집안일 다 하고 또 대학에 가고 싶다 해가지고 학원 보내줘 교제 사줘 레슨도 알아보는 등 모든 지원을 다 해줬대요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이 여자의 미친 버릇은 사라지지 않았고 기분 나쁘면 집 나가는거지 이번엔 글이 하나 잘렸네요 남자가 이혼 결심을 했대요 그랬더니 여자가 갑자기 나 임신할거야 우리 임신 애 낳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이번엔 남자가 거절 결국 여자가 또 집을 낳았고 생활비를 요구하며 남자는 또 1년 동안 생활비를 보내줬대요 대학 등록금 달라는 것도 남자는 다 보내줬고 그런데 이것도 뭐 이렇게 해주면 정신을 차리겠지 돌아오겠지 하면서 해준건데 망했대요 총 결산해보면 결혼생활 7개월 별거 1년 동안 돈 2억 쓰고 결국 헤어졌답니다 이야 아니 이야 정말 늘 느끼는거지만 사랑과 전쟁은 순한 맛이었어요 현실은 더 거지같애 이런 철면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야 소름 돋는다 진짜 아무튼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